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입니다. 복된 날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네, 여러분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는 계속 다사다난한 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.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고난과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. 이 복된 소식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요. CTS가 아주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바로 7000미라클 연말 특집 미라클 프로젝트입니다. 바로 이것이 미라클 박스인데요. 이 안에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생필품들과 난방용품 등 10만 원 상당의 지원용품이 담겨 있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요.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기획한 이 미라클 프로젝트는요. CTS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. 7000명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하는 미라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십시오.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CTS로 연락 주십시오.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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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